악이 극에 달한 사울왕이 다윗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 그는 결심하고 결심하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력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비정함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는 법이죠 다윗은 이제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어 이스라엘 남쪽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광야는 절벽이 있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사울의 칼날이 다윗의 목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서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불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순간입니다 사무엘하 상 23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일을 경험하고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내용으로는 고난시라고 하고 곡조상으로는 아엘레 샤할 새벽의 사슴이라고 붙였습니다 루터는 이 시를 가르켜서 새벽에 쫓기던 사슴의 시라고 해석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이 시는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 메시야께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시로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이 나오고 있어요 1, 2절에 보면 특별히 다윗의 삶에는 고난의 근임자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날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몇 월 며칠 날이면 끝이다 그렇게 결정되면 참을만한데 어쩌면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에요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고 심지어는 내가 당하는 고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제3자가 되어서 구경만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 얼마나 힘들고 절박하겠어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어느 부모가 자식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가 아파도 개의치 않고 잘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신음소리가 나면 정말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해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지금 다윗에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신음이 아니라 밤과 낮으로 부르짖고 잠잠치 아니하는데 아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나의 큰 신음에도 아니 나의 이 고통과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침묵 끝없이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피어보지도 못한 꽃인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사울의 칼날이 한 번 다윗의 목을 향하여 휘둘려지면 그대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구덕이다 세상에서 천덕구러기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됩니다 야외를 믿었으니 그가 구해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그가 건져주겠지 세상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셔요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침묵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 폭도와 같은 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어 아버지는 침묵하셨어 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얻어맞고 또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때 막 천사가 불칼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서 확 한 번 휘두르면 그냥 제사장의 무리가 다 한 10미터 밖으로 떨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신앙이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려움이 오다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가 막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우박이 주문맞은 게 떨어지고 이야 뭐 이런 게 일어나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체포되시고 지금 얻어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데 어째 나를 버리시느냐고 불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침묵 대침묵으로 대하셨어요 우리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기도보다 하나님의 침묵의 경험이 더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막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서 오늘 내가 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축복하신다고 간증하는데 왜 그 사람의 간증이 내게는 현실이 아닐까?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생활이 말이죠 헐리우드 영화처럼 고난 당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간혹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걸 경험하고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두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의 말 없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 없으신 말씀이에요 이 침묵 속에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응답들이 들어있어요 말을 하면 한정되지만 말 없는 말씀 속에는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침묵은 너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꼭 아니라고 말해야 되느냐 대담 안 하시면 아닌 줄 알고 빨리 상황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게 있어요 두 번째로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사랑인 것 같지만 물론 어릴 때는 잘 해줘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아이는요 계속 부모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냥 애가 뒤척이기만 해도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평생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보에 의한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날부터 부모가 안 주는 거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심을 키우고 독립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초기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온몸이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이렇게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초기 신앙에는요 내가 입만 열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어떤 분은 생각만 했는데 응답하신다 생각만 하는데도 그런데 신앙생활이 5년, 10년 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에는 인색해 보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마음의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고 내가 뭐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영적 무기력 상태가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적 무기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영성가들은 이 순간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여러분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듭니다 잠들면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잠들면 누가 들고 가도 몰라 아주 무기력한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가장 무기력한 밤을 보내는 그 밤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있던 스트레스가 싹 없어집니다 희한합니다 잘 때는 팍 머리가 아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상쾌하다 어제는 그렇게 피곤했는데 자고 나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청소년들은 잘 때 큽니다 잘 때 대개 안 큰 사람들은 자야 될 때 안 자고 빨리빨리 그리고 돌아다니어서 그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청소년 때 자야 돼요 우리 집에 둘째가 있는데 정말 잠을 자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놈처럼 자요 최근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을까 그런데 거의 매일 조금씩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잘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에 놔두신 때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성숙시키고 있고 영적으로 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돕지 않고 지켜봐야만 되는 부모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식이 더 힘듭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가 더 힘들어요 대답해 봐요 부모가 안 돼 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어요 다윗이 힘듭니까? 다윗이 힘듭니까? 다윗의 그런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님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힘들어요 그 예수님을 묵묵히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님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순환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큰 순환을 당하고 계시다 그것이 침묵의 의미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해서 구원하셨거나 아니면 개입하셨다면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신변잡기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울고 웃고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대화드라마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대화드라마에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중단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응답이 있는 것도 뜻이 있고 없는 것도 뜻이 있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침묵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성도의 결론은 해피엔딩,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지속하면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는 주는 거룩하신이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 중에 계시고 그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조상들의 경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윗은 그것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증언 역사의 증언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세 번 탐방을 하고 또 반고호 이번 주에는 그 전에는 루브로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에 나가셨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그런 증언들을 살펴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꾸며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할 때 알죠? 성경 읽을 때 알죠? 그리고 공부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데 다윗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받은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첫째는 그는 조상들과 자기의 삶을 연대시킵니다 다윗의 조상들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이 많았어요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수많은 족장들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조상들이 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를 배우면서 또한 고난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합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노이까 외치셨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외치는 그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잘 풀리는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내가 조상들과 연대하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